안녕하세요. 정광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펑기TV의 땅비입니다. 화이팅! 오! 오늘은 했어요! 자, 오늘 드디어 벤츠 5월달 프로모션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리고자 해요. 해야죠. 벤츠 보시는 분들이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영상 보시기 전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래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신차 구매 상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여러분 구독도 눌러주세요. 자, 오늘 드디어 벤츠 프로모션인데 전달보다는 조금 더 늘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이율이 또 올라간다 그런 좀 약간 이상한 소문때문에 아무래도 좀 약간 신차로 구매를 하실 때 고려하셨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달보다는 이번달 5월달은 또 5월달이 무슨 날이에요? 어린이날이요. 어린이 아니잖아요. 어린이는? 5월달은 이제 패밀리데이 그런 것도 있고 여러 행사들이 참 많은 날인데 벤츠 프로모션 영상을 보시고 아, 이 프로모션 좀 많으시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상담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요? 제가요. 요! 자, 콤팩트 세단이고요. A 클래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200D이고요. 4570만원짜리에요. 네, 이거 340만원 정도 할인이 들어갑니다. 네, 자, A200. 어머, 근데 A클래스가 인기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깐요. 특히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제일 많다고 해요. 여성분들이 타기에 딱 사이즈가 맞는 차. 네, 원래는 통풍 시트가 옵션이 없었거든요. 있어야 돼요! 근데 23년형부터 바뀌면서 통풍 시트 옵션이 들어가면서 차값이 비싸긴 하지만 할인이 그만큼 적었었는데 5월달부터는 조금 더 추가가 됐네요. 맞아요. 무조건 필요한 게 여성분들이 치마를 많이 입잖아요. 그럼 약간 통풍 시트에 땀 찰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통풍 시트가 무조건 필요해요. 치마 안 입어도 땀 차는 사람도 땀 차던데요. 아, 차긴 차죠. 예를 들어서. 아, 네네. A220 세단 같은 경우는 4,620만원짜리입니다. 3,440만원 정도 할인이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요. A클래스가 총 4종류잖아요. A200 해치백이 있고, A220 세단형이 있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프로모션이 거의 대부분 350에서 한 400만원 사이가 정도 될 것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뭐야. 400만원 정도 안 되는데 오빠가 더 넣어주는 거구나? 아, 그렇지. 공통이 뒤죠. 네. 자, CNA 이용 같은 경우는 5,990만원짜리입니다. 오, 5,990만원인데 할인도 조금만 넣어주지. 3,880만원 정도 할인이 들어갑니다. 네. 그다음에 GLA 250인데 포메틱이거든요. 6,420만원짜리입니다. 네. 이것도 3,880만원 정도 할인이 들어가요. 그럼 GLB죠. GLB가 인기가 제일 많아요. B. 네. B. 하. 하. 오늘 나 진짜 힘들어요. GLB가 200D가 있고 250 포메틱이 있고 250 포메틱이 있거든요. 네. 이 7인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250 포메틱이 한 350 정도 할인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GLB 200D만 이게 아무래도 엔트리모델이에요. 제일 잘 팔리는 모델. 그러다 보니까 할인폭이 조금 쪘습니다. 한 15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따로 또 담비가 좋아하는 데서 시클래스.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하트 되잖아. C200 아방가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C300 포메틱 아방가루드가 있고 C300 AMG 라인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차값이 이제 C300 같은 경우는 C200나 C300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해요. 6천만원대인데 네. 할인폭이 C200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엔트리 모델이 잘 팔리는 모델이다 보니까 할인폭이 한 150 정도밖에 안 하는데요. 맞아요. C300이랑 C300 AMG 라인 같은 경우는 400에서 45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C200이랑 C300이랑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난다고 생각하면 되네요. 그렇죠. 할인폭이 좀 더 많으니까. 하지만 C300 AMG 라인은 이제 신차값이 7천만원이 넘는 거다 보니까 조금 이제 E클래스랑 비교를 좀 하자면 금액 차이가 얼마 나지 않거든요. 네. 네. 그럼 뭐라고 불러요? 저는 E클래스죠. 저는 C클래스죠. 이왕이면 좀 큰 거. 큰 거? 큰 거 좋아해요? 저는 원래 큰 거. 딱. 자 E250 AMG 라인이 있는데 7,610만원입니다. 네. 이건 410만원 정도 할인이 들어가요. 네. E250 AMG 아방가르드, E250 EXCLUSIVE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엔트리 모델이거든요. 네. 400만원 정도 할인 들어가요. 4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우리가 지금 안내를 해드리는 프로모션은요. 여러분들 공식적인 프로모션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딜 가나 어디서나 벤치사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문의를 하시게 되면 이 정도 할인은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음. 하지만 이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조미료를 좀 넣어서 소금을 좀 뿌려가지고 좀 짝짜름하게끔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 짜면 어떻게 하세요? 아 너무 짜면은 내가 저 맘에요. 네. E250 AMG 네. 포메틱 AMG 라인 같은 경우는 8,530만원 짜리입니다. 네. 이거는 800만원 정도 할인이 들어갑니다. 네. E250 D 포메틱 EXCLUSIVE가 있고 E302 포메틱 EXCLUSIVE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한 700에서 800 정도 할인을 하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있어요. E클래스는 조금 있으면 이제 풀체인지 모델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깐요. 그러니까 이제 차값이 지금 뭐 거의 7천만원대에서 이제 거의 1억대까지 가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 신차 풀체인지 모델이 나오게 되면은 그냥 1억 기본적으로 1억 가까이 다 가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높아지니까 지금 구매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아 그렇죠. 네. E350 포메틱 EXCLUSIVE하고 E450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차들은 이제 9천만원이 넘고 1억이 넘는 가격이다 보니까. 네. 할인폭이 E350만 조금 적 좀 많구요. 네. 한 1000만원이 좀 넘습니다. 네. 근데 E450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한 900만원 정도. 응.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S클래스입니다 여러분들. 대형 세단이잖아요.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이제 뒷문 열어주고 뭐 그럴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럴 정도면 이제 많이 받을 하시겠죠. 네. 보통적으로 이제 1인 오너. 오너형 차로 만약에 좀 편안한 세단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S클래스로 많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데 생각으로 BMW의 C시리즈와 아우디의 A8 있잖아요. 네. 이 비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도 아직까지는 0불허전 S클래스가 된거죠. 이유는? 그래도 벤치. 이유는 딱 하나에요. 삼각변? 네. 그래도 벤치. 오. 약간 샤넬 느낌이네요. 그렇죠. S350 같은 경우는 1억 4천 640만원짜리입니다. 네. 이거 한 920만원 정도 할인이 들어갑니다. 네. S400D 포메틱 같은 경우는 1억 7천 150만원짜리인데요. 980만원 정도 할인이 들어가요? 조금 제가 조미를 좀 집어넣으면 한 잔 정도까지는 뭐. 해줄 수 있어? 네. S450 포메틱 롱바디가 있고 S500 포메틱 롱바디가 있고요. S580 포메틱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1000만원에서 한 1200 정도까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많이 해줘라. 제가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네. 자. 마이바우입니다. 마이바우. 끝판왕이죠. 마이바우. 나도 따고 싶어요. 뒤에서 귀인처럼. 평생 못하시겠네요. 네. 마이바우 S580 포메틱 롱바디입니다. 2억 9,360만원짜리입니다. 네. 근데 이거 750만원 정도 할인이 들어갈 것 같아요. 금액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할인폭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에 인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부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아. 부자다. 나도 하고 싶어요. 부자. 평생 못하시겠네요. 여러분들 구독 눌러주세요. 저 부자 되고 싶어요. 평생 못하세요. 네. 자 SUV입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벤츠가 SUV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네. 근데 이제 불구하고 이제 BMW 구매층도 SUV가 인기가 많거든요. 뭐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우리 국내 시장에는 SUV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SUV가 좀 찾는 분들이 많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오빠두 SUV에서 하잖아요. 네. GLC 둘도공대 포메틱 커피 같은 경우에는 7,810만원짜리입니다. 네. 한 장 이상이에요. 1,100만원 정도 할인이 들어갑니다. 한 1,200까지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빠. 자꾸 이렇게 할인해주면. 네. 할인 많이 해드려야 그래야지 좀 싸게 사시는 게 좋잖아요. 맞아요. GLC 같은 경우는요. 그냥 보통적으로 보시면은 한 1,200, 1,300까지도 가능할 것 같다. 보상도가. 와 이건 진짜 비공식적으로 여러 번 할인을 더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GLE 같은 경우는 300D가 있고 3502가 있고 그다음에 3502 포메틱 쿠페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한 400에서 500 정도까지 할인이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GLE 400D가 있는데 400D 포메틱 쿠페거든요. 아 디젤 모델이다 보니까 이게 GLE 중에서는 디젤 모델 끝판왕이에요. 네. 네. 끝판왕인데 아무래도 쿠페형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구매하시는 층이 휘발용 모델은 좀 구매층이 많으시겠지만 GLE 모델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인보기 GLE 중에서 제일 많은 모델 중에 1,100만원까지 할인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GLE 4억은 포메틱이 있는데 1억 2,940만원짜리입니다. 네. 이거 320만원에서 350만원 정도 할인할 것 같아요. 자 이제 대만계 GLS인데 SUV 끝판왕이죠. GLS 400D 포메틱 쿠페는 1억 5,290만원짜리입니다. 이것도 38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할인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GLS 580 같은 경우에는 1억 7,940만원짜리인데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한 450,500만원 사이. 네. 될 것 같다. 네. 근데 마이바우가 세달에만 있냐? 아니죠. 네. GLS 마이바우 600 포메틱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2억 6,950만원짜리에요. 근데 참 이게 좋은게 뭔지 아세요? 세달의 S클래스 마이바우는 2억 9,000만원짜리에요. 네. 근데 SUV인데도 불구하고 마이바우인데도 불구하고 2억 6,000만원. 네. 거의 3,000만원 차이 나요. 3,000만원 세이브 했네요. 아 그쵸. 예. 근데 이거는 이제 할인폭이 조금 적습니다. 한 700만원 정도.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마이바우 모델들은 거의 한 700만원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방의 정기차인데 아 벤치가 조금 아쉽긴 해요. 벤치가 여기 정기차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국내 시장에도 발표한 차가 많은데 앞으로 나올 차도 많고요. 응. 근데 판매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응. 판매가 잘 되는 차가 다 잘 돼요. 근데 이제 또 안 되는 모델들은 진짜 안 된다고. 얘기해 주지 마. 아 네. 큰 차. EQA입니다. EQA 2호가 승용은 아무래도 6,750만원짜리인데 정보보정은 이제 거의 50%는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네. 네. 650만원까지. 네. 볼 수가 있구요. 자 그리고 이제 EQB가 있어요. EQB가 이제 300 포매틱 있고 300 포매틱 AMG 라인이 있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00에서 600만원까지 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EQE가 아픈 손가락이죠. 네. 아픈 손가락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안 아가보여. 네. 아무렇습니다. 아무렇고요. 네. EQE가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는데 저는 좋은 차긴 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중고차 감가 생각이라든가 네. 네. 이제 좀 1억이 넘는 응. 이클래스 기준점으로 만든 전기차인데 1억이 넘어. 1억이 넘어. 네. 근데 보조금도 먹고.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판매가 조금 네. 더 좋았다. 그래서 EQE 모델은 어 지금 300이나 350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400에서 1500만원 사이. 오.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1000에서 한 1500까지 생각하면 되겠네요. 다만 이제 EQE 350 포메스틱 같은 경우는 1억 500만원 짜리인데 이것만 거의 한 750만원 정도. 네. 위에는 EQE가 조금 더 있나봐요. 아 EQE가요? 네. 조금 더. EQS입니다. EQS 보통은요. 어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SUV가 얼마 전에 또 출시가 됐잖아요. EQS. 그러니까 EQS 580 SUV가 있는데 포메스틱스 같은 경우는 1억 8천 540만원 짜리인데 네. 이거는 한 장 정도 해드릴 수가 있고요. 오. 네. EQS 580 포메스틱스 같은 경우는 한 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EQS 모델 같은 경우는 다 1억 6천에서 1억 8천까지 가는 차량이기 때문에 음. 할인폭이 어 EQS 450 포메스틱스 같은 경우만 지금 거의 한 2000만원까지 할인 할인을 해준다. 아.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0이면 엄청 큰데요? 네. 2000만원 좀 넘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BMW 프로젝트 방송을 많이 하다보니까 네. 벤츠가 뭐 한 2000만원 할인해 주네요. 그래도 감흥이 없어. 네. 감흥이 없네요.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뚜따의 계절이죠. 여러분들 뚜껑 뚜따 네. 한번 안내드릴게요. 누가 만드는 용어야? 원래 뚜따라고 다 있습니다. 어. 자. C200 가브리러 같은 경우는 7,180만원짜리인데요. 네. 이거 200만원 정도 할인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C200 쿠페 6,140만원짜리입니다. 네. 이거는 720만원 정도 할인 들어가요. E300D 포메스틱 쿠페 같은 경우는 8,150만원짜리인데요. 이건 550만원 정도 할인 들어갑니다. CLS 300D 포메스틱 9,840만원짜리입니다. 8,150만원짜리입니다. 8,130. 8,130. 8,130. 8,130. 8,130. 예. 자. CLS가 있는데 CLS가 참 잘 팔렸으면 좋겠는데. 아. 이거 참 이쁜데. 뒤에가 조금 디자인이 아쉽긴 해. 응. 네. CLS 450 포메스틱 엠티라인은 1억 2,020만원짜리입니다. 네. 880 정도 할인이 들어갑니다. 900까지 해줄 수 있잖아요. 오빠가. 자. 2,4억원 포메스틱 쿠페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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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1억이 넘죠. 네. 근데 6백만원 밖에 안돼요. 네. 자. 그리고 이제 2,4억원 포메스틱 까브룰러가 있는데. 네. 이게 상당히 인기가 많아요. 응.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할인복이 적잖아요. 네. 왜 이게 인기가 많냐면요. 뒷좌석에 사람이 승객이 정말 편하게 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기가 제일 많다. 어. 그럼 레그룸 자리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C200 까브룰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2열 레그룸이 좀 좁아요. 맞아. 그래서 짐칸이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은 좀 오히려 비교하는 건 아니고요. 미니 같은 경우에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니 뚜따로 보시면은 뒷좌석 거의 사람이 못해요. 맞아. 네. 그것처럼 C클래스도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E클래스가 군대도 비싸고. 네. 할인받아도 1억 1000이 넘어. 맞아. 네. 그거 좀 있죠. 대만의 이제 AMG라는 겁니다. AMG. 네. 가자 AMG. 제가 편집을 하잖아요. 다 작아요. 왜? 이런 거 너무 많거든. 내가 다 짤라고. 하나도 할 줄 몰라도. 네. QS AMG예요. 53이고요. 포미팅인데 2억 1300만원짜리입니다. 너무 비싸요. 그래서 할인폭도 높습니다. 3000만원이에요. 맞아요. 3000만원 할인받게 되면은 1억 한 후반대에 사는 거죠. 네. 자. A인 3호가 있고 A인 4호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650에서 750만원까지. 오. 네. 보시면 될 거 같아요. 네. 네. 그러면 C에 대해 A가 있는데 4호 S고. C에 대해 진짜 자주 봐요. 근데 비싸. 하. 이게 7000만원대로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C 클래스 AMG 라인 제일 비싼 모델보다 더 비싸거든요. 응. 아무래도 AMG니까. 근데 4호 S가. 이게 AMG에 또 이제 대만으로 붙는 게 바로 뒤에가 S. S. 빠르다. S. S 라인. 그쪽은 D라인. 자. 이 차 같은 경우는요. 프로모션은 조금 조금 합니다. 600 정도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자. 그다음에 GLA 4호 포미팅 같은 경우는 8,150만원짜리입니다. 네. 900만원 정도 할인 들어갑니다. 네. GLB가 있는데. 이거 생각보다 공대 많더라고요. 많이 보이더라고요. 응. 네. 아 이거 뽑으시는 분이 있으시구나. GLB인데 파란색이 있어. 그 차 같은 경우는 무조건 AMG에요. 네. 네. 물론 래핑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GLB 3호 포미팅 같은 경우는 7,400만원짜리입니다. 네. 660만원 정도 할인이 들어갑니다. 네. 자. 그리고 C43 포미팅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9,950만원짜리에요. 어. 1,700만원 할인이 들어갑니다. 1,700만원 할인이 들어갑니다. 3,700만원 할인하구요. 아예 알리나. 네. 네. 253이 참 좋은 차긴 하거든요. 아 이게 263이로만 참 좋았을텐데. 253이라서. 응. 네. 물론 좋긴 해요. 네. 자. CLS535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53이랑 거의 비슷하게. 프로농션 굉장히 세요. 한 2,100만원까지. 응. 네. 보시면 될 것 같구요. GT43이죠. 네. GT43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 진짜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예약자도 많고. 대기자도 엄청 많아가지고. 정말 할인이 거의 없던 모델인데. 네. 지금 갑자기 할인폭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1400만원이났대요. 자 그리고 GT63입니다. 63인데 다시 돌아왔죠. 63S. 네. 좋은 차에요. 2억이 제일 너무 많이. AMG 중에서 그나마 좀 비싼 모델. 응. 지바겐하고 비슷한 모델. 응. 네. 가격대가. 근데 할인폭이 한 2,200만원까지.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GLC가 있는데요. 43 있고 63이 있습니다. 네. 근데. 4등 같은 경우는 한 1,500만원까지 하긴하구요. 네. 그 다음에 6등 같은 경우는 한 2,200만원까지. 보시면. 네. 또 짧아야 돼서. 네. 자 보시면 될 것 같고. G2가 있는데요. 53이 있고. 53 포메틱, 쿠페가 있어요. 53 포메틱이나 쿠페나 똑같이 동일하게 한 700만원까지 하는 건 보시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바겐입니다. 지바겐. 지바겐인데. 인기 너무 많아요. 어 많죠. 지바겐은 우리 인기 많아요. 너무 잘 팔리다 보니까 할인폭이 계속 없어. 그러니까요. 중고선생이라도 되게 활발한 그런 소중력도 하죠. 지바겐 생동이 어때요? 멋있죠. 아 정말요? 근데 내가 나오고 싶잖아. 아... 파본이 많았잖아요. 터봤어요. 어 터봤어요. 네. 순차감이 개구려요. 자 지바겐 같은 경우에는요. 600만원까지 할인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벤츠 5월달 프로모션에서 안내를 좀 해드렸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어디가나 벤츠 프로모션의 공식이기 때문에 거의 다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제 벤츠도 이제 딜러사가 되게 많잖아요. 한성, KCC, 모터원 엄청나게 많잖아요. 여러분들. 각 딜러사별로 차량이 갖고 있는 재고 보유수에 따라서 탈입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카톡으로 밑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요. 상담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빠! 나는 벤츠 사고 싶은데 벤츠를 못 사잖아. 그래서 가격을 많이 비교해볼 것 같거든? 그래서 나는 오빠한테 문의하려고. 별 내용 없었고요. 여사생각을 쓰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계세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들어가세요. 아 꼭 눌러줘요.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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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꼭 눌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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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꼭 눌러줘요.